나 수영도 못해.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. 이 지금 포우적 대고 인사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? 포우적 대고 인사야. 허! 안녕하세요. 딥슈다이버입니다. 오늘 여름철을 맞이해서 계곡에서 있어질 순환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일반인도?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순환사고에 대한 대비 방법을 알아볼 거 아닌데요. 자, 오늘 요구조자, 순환사고 대상자가 되주실 우리 압삼 천수교님이 네,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정말 간단해요. 지금 아스터 참수린이 물론 이제 슈트를 입고 있어서 지금 떠 있긴 한데 물 속에 들어갈 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됩니다. 그러면 순환사고를 겪을 일이 없어요. 근데 대부분 순환사고는 뭐 이런 튜브라든지 혹은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당합니다. 이거 100%예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이게. 그런 경우가 있고 자, 두 번째. 자, 이런 장비가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. 없어요. 근데 지금은 촬영 환경상 제가 지금 물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제가 물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상정을 해주세요.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애쓰일 수 있었을 때 교관님께 배운 인명구조 방법입니다. 자, 교관님께 배운 인명구조 방법입니다. 자, 교관님께 호우적도 해주세요. 어? 어떻게? 자, 교관님께 배운 인명구조 방법입니다. 장비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상 대상에 막 들어가려고 한나봐요. 그냥 들어가면 안되요. 호우적. 자기가 쓸 수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지기장. 호우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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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즉 되세요 계속 포즉 돼야 돼 지금 장비도 없고 튜브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 기절할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아 진짜로? 진짜 놔둬야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물론 아마 대부분의 이런 대공학사 노는 대상자들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뭐 가족 자식일 수 있어요 물론 수영에 정말 정말 자신 있는 어른이 애기 정도는 구하는 건 뭐 약간 용납이 가능할 수 있는 선이긴 한데 어른데 어른이다 그러면 절대 안전장비가 없고 뭐 이런 밖에서 던져줄 거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이 사람은 기절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두 분 다 사시려면 무조건 물 밖에서 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구조하시는 분 이걸 철취율 잘 지켜주세요 구조하는 사람은 구조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철취기입니다 물론 일본이 제일 좋아요 장비 착용하면 이 사람이 용돌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물 밖에서 물 안으로 구조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세 번째 방법은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세 번째 방법까지 쓰지 쓰면 안되는 방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세 번째 방법을 쓰려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심폐소생술 진짜 웬만한 방법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1번 2번만 잘 지키시면 3번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만 잘 지키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? 수영 어려운 사람? 튜브 있으면 조끼 있으면 바다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데서는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잘 지켜주시고 1번을 못 지키시더라도 2번! 제발 물 밖에서 물 안에 있는 사람 구조하려고 하시고 3번! 그렇게 못하겠다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조건 기절했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대부분의 익사사고가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일지 모르겠는데 순환사고 그러니까 순환의 이런 물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의 80%가 1비터 이하의 수심에서 일어집니다 접시물에 코박해준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별거 아닌 거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되고 제발 안전장비 착용하시길 바라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바로 우리 SSU 문어 형님하고 같이 놀러오시면 이 아플리 3번이 필요가 없어요 SSU 형님 한 명 데리고 오면 그냥 뭐 열심히 수영하다가 빠져도 뜯빼기 빠져도 모르시겠습니까? 그럴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저 신빙은 소리 듣을게요 아무튼 이런 거 찍히면 아마 여름철도 별 탈 없이 아마 별거 없이 여러분들 가족과 재밌게 놓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로 다음 영상 소중한 루시아